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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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낚아채는 것이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클릭해 주시고요. 차후에 누르실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오늘의 강의 주제 낚아채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레슨 하시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죠. 담당 코칭님들이 좀 임팩트를 혹은 공을 낚아채려고 하세요. 낚아채는 것에 대한 타법이 결국은 튕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죠. 임팩트를 밀려고 하면 밀린다. 그렇죠? 밀려고 하면 밀린다. 자 그 안에서도 제가 낚아챈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이 낚아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공을 순간적인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다가 순간적인 힘을 발산시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튕길 수 있는 타법이 형성되는 것이죠. 저는 제 레슨자들에게 낚아챈다는 표현을 할 때 이런 비유를 듭니다. 지금 보시면 저 카메라에서 우리가 어떠한 친구 옛날부터 그런 장난을 많이 쳤죠. 놀래킬 때.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벽 뒤에 숨어있죠. 이렇게 벽 뒤에 숨어있다가 친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놀래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여기 걸어오는 사람이 놀래키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던 상태에서 미리 이렇게 하면 놀랍니까? 저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놀라지 않죠? 어떻습니까? 거의 이 앞에 까지 다 왔을 때 다 왔을 때 이렇게 해야지만 놀라겠죠. 이게 바로 낚아챈는 타법과 비슷한 비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라켓을 기본적으로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테이크백을 하고 임팩트를 스윙이 나갈 때 미리 여러분들 특히 초급자분들이 제가 예전에 강의했었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나오다가 나오다가 임팩트 순간부터 힘을 주려고 하죠. 그렇게 스윙을 하시면 낚아챈다는 표현이 될 수 없죠.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비유했던 것처럼 미리 친구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나와서 억!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놀라지 않습니다. 테니스 스윙도 테이크백을 한 상태에서 미리 진행을 한 상태에서 임팩트를 힘을 주면 공이 힘이 실리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라켓을 빼놓고 내가 최대치 힘을 순간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기다렸다가 순간적으로 땅! 이렇게 힘을 주셔야 낚아채는 튕겨지는 타법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을 때리는 임팩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박수가 탁! 쳐지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내가 공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전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임팩트 순간을 순간적인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공은 튕기지 않아요. 우리가 박수를 칠 때 여기서 좀 더 박수를 칠 때 여러분 이렇게 튕겨주듯이 박수를 치시지 이 앞에 다와서 이렇게 힘을 줍니까? 아니죠. 자 그런 것도 비슷한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라켓을 빼고 난 다음에 최대치 최대한 임팩트 이 부분은 전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스윙이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힘을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고 탕! 여기서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순간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순간 스피드를 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제가 이걸 치는 걸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이 날아오는데요. 자 여기서 잘못된 얘는 미리 일어나오다가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죠. 빼고 미리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잘못된 얘고요. 이렇게 하면 공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초급자분들이나 임팩트에 힘이 실리지 않는 분들은 이래서 공이 잘 안 날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대치로 기다리고 있다가 보세요. 빼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 탕! 이렇게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 탕! 이렇게 합니다. 기다리고 탕! 이렇게 하면 소리 자체가 벌써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릴 것처럼 뭐 순간적인 임팩트라고 해서 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그죠? 딱 기다렸다 이렇게 세게 치라는 게 아니라 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치셔도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민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저도 튕겨서 살짝의 튕김의 강도로 임팩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튕김의 강도 튕김도 제가 순간적인 이 스피드를 낚아채는 것을 숫자로 표현했을 때 10이 있으면 1에서 10까지의 내가 순간적인 스피드를 조절할 줄 아시면 10까지 쳤을 때는 공이 엄청 내가 풀파워로 순간적으로 낚아채는 것이고 2나 3을 줬을 때는 좀 더 컨트롤하면서 여러분 중급자나 상급자분들 탑스피 로브를 하실 때 있죠? 탑스피 로브도 어떤 분들은 손목을 고정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고수분들은 오픈 스텝이나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임팩트 순간만 여기 손목으로 이렇게 돌리시죠? 그걸 손목으로 낚아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면 강하게 낚아채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도 그 순간적인 스피드를 약으로 줄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전편인 밀면 밀린다의 강의와 오늘 했던 강의를 잘 믹스하십시오 이 두 강의를 잘 이해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포핸드의 기술력이 뛰어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시청해 보시고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